오늘은 봄내음 가득한 북병향교 근처 맛집에서 간재미찜을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름다운 국과 함께 봄나물집밥 반찬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에요. 와우! 새콤달콤 오이와 달리무침 너무 맛있습니다. 거기다가 돌미역과 초고추장 끝내주죠. 이건 또 뭡니까? 머이테 장아찌 우리 어려서 시골 생각나는 장아찌 맛있었어요. 쓴맛도 없었고요. 숙주나물 우리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? 네 나박김치가 엄마가 담겨준 나박김치처럼 너무 맛있었어요. 네 양념간장에 간재미 무침을 찍어 먹을 것을 준비하였습니다. 열무김치는 또한 엄마가 만들어준 그 맛, 바로 그 맛입니다. 네 오늘의 메인메류 간재미찜, 콜라겐과 오메가3가 가득한 영양만점 간재미찜. 두툼하니 아주 맛이 좋았답니다. 공깃밥 한 그릇도 뚝딱 해치울 정도로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. 보이시죠? 우와! 시크해 당연히 커피 한 잔 너무 즐거웠습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근처에서 맛집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도 우리 행복합시다.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.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요. 구독, 좋아요는 무료입니다. 행복하세요. 마음벗!